8월 11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햄버거 케이크를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태풍도 지나가고, 8월도 11일째고, 시간의 흐름을 선명히 감각하고 있다. 잠깐이지만 태풍으로 확 떨어진 기온 때문에 더 이런 기분을 느끼는 듯하다.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건 제법 기분이 좋다. 늙어감, 혹은 죽어감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, 시간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느낌은 워라 형언하기 힘들다.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각인 내 존재를 의식하는 일과 비슷하다. 겨울에 느끼기 쉬운 그 감각은 세계가 재발명, 재정립, 재정의되는 기분이다. 나 스스로를 새롭게 느끼는 기분이기에 자기가 겪어보기 전엔 모른다. 8월 11일, 비, 시원함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. 생일 축하합니다. 끝.